느낌이 복 ряд 룰루르르르르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슬레자키는 귀신들이 된 몰무잔들 모모잠들 줌모줌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이야!! 규모가 아니고 모모라고!! 아 못생겼다고 눈물까지 흘리냐? 야 너무하네.. 어쨌든 저는 요즘 그 잘나간다는 모모 귀신을 이렇게 얼굴에 박아놨어요. 가장 신입이네 그냥! 건방지게 선배들 앞에서 고개를 딱딱 쳐들고 다녀! 내가 몇 년도 귀신인 줄 알아? 가장 선배인데? 야 얘 1999년도 귀신이더라고! 나는 아직 비디오 플레이어로 배웠을 때 비디오 대여점이 길거리에 널려있을 때 그때 귀신이라고! 내가 태어난 년도에? 아 진짜 웃기네? 아니 그래서 누구신데요? 나는 링에 나오는 귀신 그래? 내 생각에는 머리 감고 덜 말려가지고 축 처진 머리 초초운데? 문 한자 정리하자 문 한자가 어디갔어 얘가 99년이고 내가 2001년 산이야 2001년 산이야? 2001년 산이래 2001년 산이래 1999년도에 태어났어! 2001년에 태어났으면서 어디.. 저는 신생아에요! 응애응애 원래 신세대 귀신이 구신대를 미뤄대는 거라고 반응 좀 맞아 신세대가 원래 더 잘나가는 거라고 그치? 근데 얘도 좀 뱉지 않았냐 나온지? 응 아니래 그래 어느 정도 된 베테랑 귀신이지 아 귀신인가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이게 딱봐도 강요지 않습니까? 프레디 프레디 무슨 호랑이예요 아니 아니 얼마나 시대가 뒤돌을지 프레디 프레디 피자하면 또 피자하면 또 우리 야 에헤헤 야 그거 좀 그만해라 시키면 파인애플 200개 넣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게 피자야 파인애플이야 어쨌든 다들 능력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포도 포도는 에나벨이 에나벨 저주인형 나를 죽이면 저주에 걸리지 포도를 죽이면 영구 디버프를 부여한대요 누군가 영구가 된다고요 영구가? 큰일이 에나벨이 자, 별로구요. 다음, 다음 우리 링! 나는 맵 안에 있는 우물로 순간이동할 수 있지. 오, 한 번 사는 생존기. 그리고 코안은 소우에요, 소우. 소우에 나오는 직소. 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든대. 어, 게임을 시작하지. 그렇게 귀엽게 말 안하는데? 니네들을 푸슉푸슉할 거야. 야, 뭔 소리 한게! 야, 그렇게 귀엽게 무섭게 말하지 말라고. 자, 다음 간수, 간수가 아니라 수이 아저씨. 간수요? 경정주. 경정주. 네. 뭔데요? 저는 이게 수이 아저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짤랑짤랑 수이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아, 도티님은 위치가 계속 들려요. 2초마다 한 번씩 열쇠 소리가 들려서 되게 안 좋고요. 뒤에 지금 열쇠 매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뒤에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열쇠, 아, 열쇠였구나. 아, 그 뭐야. 붓빛가루 묻은 줄 알았구만. 자, 모모 귀신인 저는 통화를 걷어서 한 명을 발광시키고 기절시켜서 잠깐 못 움직이게 해요. 근데 그 한 명이! 요즘 귀신들은! 나 때는 말이야, 피디워크가 하나하나 옮겨 다니면서! 아이, 시끄러워요, 할머니! 야, 야! 야, 너... 꼰대 귀신이 하나 있네. 어쨌든 잘 사용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절이 더 나아. 여기 집 안이랑, 밖이랑 잘 숨으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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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어, 안 돼! 쏘우다!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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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디라도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뭔가 좋은 생각이 생각났거든 응 안좋았다고 한다 나는 그냥 아예 대놓고 다니면 안돼? 처음에는? 대놓고 다니세요 저도 코아 피지컬 무시하죠 코아 피지컬 한 번 맞서 본다 여기 뭐 자리가 좋은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우물을 막아버릴까 블럭으로? 우물을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오! 야 시작했어 게임 시작 깨시 깨시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 뭐가 아니야 그거 맞을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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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 됐다 저어 그 뭐야 언제 왔대? 혹시 저기 뒤에 봐봐요 나무 뒤에 도틸이 숨어있어 진짜 뭔 소리죠? 저 바로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 야 야 나 나 불면 안돼 아 나머지 잡으시겠다 나 위치 나 위치 말하는 사람은 화상통화 할거야 나랑 내 이쁜 얼굴 보여줄거야 어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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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위험하네 이거 두대 야 이제 몇대 안 남았거든요 두대 두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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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황이 있었구요 쟤 뭐하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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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지컬로 승부한다 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그냥 빨라 코피 폭발 도티님 아 도티님 살려주려고 했는데 코아한테 화상통화 걸어가지고 미안 미안 왜이렇게 빨라 나들 화상통화 걸어 그리고 나 차단했어 아 뭐야 아하 전화갈았다 전화갈았다 코소 내 이쁜 얼굴을 보소 코소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보소 코소 오케이 라저 확인 자 아앙 야 너도 능력을 쓸 수 있대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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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괜찮지 가두는건데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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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저주가 달라붙었다 저주 걸리잖아 야 포나벨은 포나벨 맨 마지막에 죽여야 돼 포나벨은 저주가 걸린군 계속 아파하는군 내 눈앞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제발 살고싶어요 야 너무 무서운데 원안이 쎄 야야야 술래 쎄졌다 왜왜왜왜왜왜웜왜 Ouais ¡ね! 내가 원안이 왜 싸였어 나 мног논데 나나 뭔데 오케이 --" 뭐야 뭐야". veis 우쭈르게 저기 다보인다 어딨어? 가보이죠?? 오 idsba 아 여기가 우물이구나 야 여 governors 어 잠깐만 뭐 20초 남았는데 최기다 최기 최신기 최기 아? 야 20초 만에 잠시만요 형님 아 끝났죠? 형님 이거 뭐야 직소로 이거 뭐야 아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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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야 20초 야 몇 명은 살아있어야 되겠네 이거 그니까 이거 한 명 남았을 때 20초 남으면 한 명 남았을 때 20초면 이거 무조건 걸리네 다들 잘 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판 바로 술래 뽑고 왜 때려 왜 때려 아 아 아 왜 때려 왜 때려 어? 귀신의 300,500가 어딨어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얘 잠깐만 숨을 곳을 좀 찾아봐 어 여기가 우물인가 보구나 이제 뚫루나가 될 거 같아 어? 야 님데? 응 나야 야 쟤 파쿠로 못해 쟤 파쿠로 못해 어 그래 아 그러시겠다 아 그러시겠다 그 말 한다고? 깜짝한 거 아니죠? 매우 매우 건방죠? 매우 건방죠? 뭐라구요? 도티 등절 도티 등절 둘 다 거기서 거기죠 나 어디가지? 아 큰애 났네 아 10초 남았구나 야 모모 절로 가 모모 절로 가 오 그냥 여기 같이 살자 어 뭐 뭐 도티님 우리 하나하나도 살자 건들러 건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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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서 시작한다고? 어디있지 가 벌써? 어디있지? 어디있지? 어디있을까? 어 거기있는?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아닌데? 아 왜 짜세 나도 헷갈린다 야 쟤 땜에 여기 좋은데 여기? 어젠가? 여긴가? 아닌데? 오늘인데? 여긴 없는데? 아 술래가 안에서 시작하니까 여기가 꾸디구만 백불인가? 여기가? 몇 층이지? 여기가? 삼층인가? 여기가? 삼층인가? 여기가? 삼층인가? 말 진짜 많네 제정신? 저세상 드립이 저세상 드립이 핫팔광! 아 저쪽에 다 있구나 왜 한 번 다 몰려있어? 저기 다 있네? 여기가? 뭐하세요 당신 거기서? 어? 안요? 엄마 왜 안나가죠? 못 오죠? 일로 못 오죠? 전화 걸렸죠? 전화를 걸었죠? 나도 진짜 모모한테 전화 왔으면 좋겠다 나도 피지컬로 모모한테 전화 오면 백만 뷰인데 진짜 트와이스 모모한테 전화가 왔다고 나도 뭐 하세요 나도 저도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감자 맞죠? 어? 여기 아닌가? 나도야 헌짓하지 마라 아 여기다 길 못 찾죠? 길을 잃었다 입이 튀었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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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근데 아직 한번도 안 나왔어 야 푸나디 뭐하냐 아니 경비아저씨가 너무 빠른데? 날 포기해라 이제 딴의 잡아 발갑붙어서 나를 잡는걸 포기하는걸 포기하지 마라 어허 야 야 야 야 야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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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야아 라더 5기발또했어 라더 5기발또했어 와 진짜 너무 빠른데? 야 지금 근데 이름표가 보이네 야 잡았다! 야 60초 남았어 레알 원암사였다 레알 원암사였다 시간 많이 끌어 야 한 명 더 잡아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와 라더 떨어진거봐 와 라더 떨어진거봐 이게 떨어지네 야 진짜 못한다니까 야 30초 남았어 한 명 잡았어 여기 있나? 아빠 여기 봤는데? 뭐야 왜 안 쳐져 여기 어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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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아니 내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 쟤 바보 아유 우리 라더 어떡하냐 아 멀어 아 지금 많이 남았는디 야 그쪽 아닌거같은디 누가 봐도 아이고 아이고 발광을 썼는디 못찾네 야 넌 거기 1.5칸인데 거기서 뛰고 있냐 야 너 거기 1.5칸인데 거기서 뛰고 있냐 아 에헤헤 아 진짜 와 너무 웃기네 근데 나 3인칭일때 얼굴 왜이렇게 무섭냐 몽달귀신이네 완전 그걸 우리 오프닝 시작할때 봤어요 누나 야야야야 여튼 두번째판에는 저랑 도티님 도장 크로스로 잡힌걸로 어 오랜만이네 저승에서 도장 크로스로 잡힌걸로 아니 근데 도티님 계속 못잡은거 실화냐 거의 100초 100초를 도티님한테 썼네 어쨌든 마지막판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겜모 딱 풀고 다 푸세요 겜모 다 푸셨죠? 자 마지막판 봐도 고급스윙 해주시죠 흠 어디가서 숨지? 이쪽으로 봐 내가 숨길게 두두두두 누가 봐도 쟤가 날 죽일거 같은데 죽으러와 내가 널 가둬줄게 어? 어 뭐야? 이거 나쁘게 아저씨 그러면 처음부터 손을 빠진거잖아 잠깐만 야 이거 완전 완전 빠르겠네 어? 어떡하지? 야 이거 이거는 예상하지 못하는거 같은데 우리? 이건 진짜 어떡하지? 이곳으로 때려버려 저 어디거지? 다 잡을 수 있어야 돼 둘이 뭐야 당신 안되겠다 자 10초 1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위에 있는데? 누구지 이거? 이거 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야 나가 초야 어?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자 둘이 같이 있나보 한 번만 한 번만 둘이 같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 게임을 시작하지 어디있으면 해야 돼 뭐야 라드님 큰 기장아졌어 아하 야 너 뭐야 기장이야기 뭐야 누나 또 왜 여깄어 야 프레디 너무 불쌍해서 여기 해줬나봐 야 라드야 여기 안될거 같은데? 아니 나도 쪼한테 쫓겨나가지고 일로온건데? 어딨지 너 일로왔어 아니 쪼한테 쫓겨나간지도 몰랐어 쪼한테 쫓겨나간지도 몰랐어 어디있을까? 아이들이 우리 원혼을 품은 귀신들 우리 원혼을 네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애? 우리 수혜 아저씨가 정리해줘야 되는디? 생각해보니까 나의 원혼은 뭐야? 나는 왜 귀신이야? 너? 너는 그냥 나뿐해 나뿐사람 나뿐사람 나뿐사에 코안님을 소중히 하지 않은거지 아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코안님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을 시작하지 나 스스로 어디있지 진짜로? 나뿐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했다 지금부터 아 이거 은근 술래야 어렵다니까 노트님 이거 어렵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은근쪽 팬인거야 맥버지는 뭐야? 어디 그렇게 많아 아닌데? 코안은 처음부터 잘했는데 야 하나도 안보였는데? 하나도 안보였는데? 야 코안은 다잡아보대가지고 할말이 없어요 아 이상하네 아 왜케야 맥지 저자라 아 진짜로? 뭐야 뭐야 뭔소리야 오 우물opt 정한단 따라윰 зд shield 제라에요 여보세요 요거 Invahn에 저희 두иш잼 화 Пот이 그때 젖가라기 안왔어요 우물 이거 이쪽인데 우물이 거 우물이면 이쪽인데 초호야 도티님 빵명 잡았어 빵명 ależ 끝 배고파 recruit 주차우야? 두번째 , 저기 위에 X1 호아야, 잘 사나 봐! 잘 사나 봐! 지나갑니다!! ώ야'RE!? , , nearly 뭐야ㅋㅋ 저주가 날아붙었다 아! 아파겠어 와 코어 피지컬 폭발! 코피 폭발! 야 어떻게.. 피지컬! 그 정문에 뭔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뭔가 했더니만 코피 폭발! 아니 사람한테 덩어리라뇨 안 벌 줄 알았는데 야 코피 폭발했어요 코어 피지컬 야 모를 뻔했어 모를 뻔했어 와 대박이다 잘 싸웠는데 아 오늘 재밌네 요즘 야 일로 오세요 여러분 일로 오세요 요즘 또 이렇게 잘나가는 귀신들 딱 모여가지고 좀 철진한 뭐 초초우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귀신 술래잡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셉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andra Moulin 해결할 준비 해결해ว K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